자, 그러면 계속해서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에 이어서 뭘까요? 방송! 방송! 그때 방송, 우리가 기억나는 방송 지금은 사실 그래요 지금은 워낙 채널이 많아져서 무슨 뭐 1%만 나와도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청률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었죠? 67%도 있고 그렇죠 이승현 씨가 나왔던 드라마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방송 몇 개 없었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 청춘 만만세 유머일버지 011 젊은행진 젊은행진 전부 다들 어마어마한 그때로 다 모여가지고 받고 채널 자체가 3개였다가 2개로 또 줄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채널이 뭐 200개에요? 2000개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까지 하면 유튜브까지 따지면 뭐 이제 뭐 2만 개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상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방송은 유독 우리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됐었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방송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요즘 볼만한 프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거죠 다들 그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도 이승현 안 나온다고? 뭐 볼 게 없다는 아니 그렇지 왜 너 안 나와 그렇죠? 이거 나와야지 내가 보지 아니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요즘은 드라마도 그렇고 코미디 프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장기복 나오는 것만 본대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세요? 네 장기복 나오는 아니 저 젊은행진 얘기하니까 제 친구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그 저 송승환이가 이제 제 친구예요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기 때문에 그 송승환이가 갑자기 그 젊은행진을 그만둔다고 제가 이제 같은 미아동으로 살았는데 우연히 육교에서 만나가지고 야 기복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젊은행진 안 하려고 그래 야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안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이제 그때 아랍 그 친구는 아랍어 전문을 했어요 아랍어 아랍어 외대에 나오실지 그러면 뭐 이제 나오는 건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있어 졸업을 했는지는 졸업했는지는 네 아니 일단 명예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명예 졸업 아 친구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랑 상의하면서 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거기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왕영원 씨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갇혀 가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뭐야 그죠 난타를 난타 난타 대성공을 했죠 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참 그 잘 적어있고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네 특히 뭐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안타까운 저거지만 그때 정말 아까 우리 박세민 MC 말 맞다나 정말 진짜 몇 개 진짜 그때는 정말 그래도 볼 만한 게 있었죠 그때는 이제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그 컴뱃이라는 거 그랬어요 컴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 영화 보난자 아세요 보난자 보난자 전투 영화 전투 영화 보난자 안자 보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털버가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억나세요? 저는 웃으면 보기와요 웃으면 보기와요 코미디 프로그램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고전요법은 없죠 근데 아니 저 칠목령 개띠신데 네 모른 것 같아요 얘기를 자꾸 나눌수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아니면 뭐 어린 두 살 때부터 기억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기억력이 유난히 좋은 신기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누구예요? 후봉석 후봉석 땅따리 대삼령 이기동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 그럼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옆에 계신 우리 박세민 선생님이 최고죠 코미디 개그 개그 엄청나게 코미디를 개그로 해서 이렇게 코미디가 알기는 제가 원조라고 원조 원조 제치로 염려 그 옛날에는 이제 그분들은 코미디언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저희 때 코미디언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날부터 개그라고 개그맨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1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1세대 원조로 알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개그를 또 막 영어로 영어로도 막 하시고 그냥 말이 그냥 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또 그거를 어느 날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인터뷰가 저쪽으로. 제 옆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 팝개그를 만들었을 때가 1981년, 80년 말이나 81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엠티를 갖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술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밤이 새벽에 춥잖아요. 이렇게 옹크리고 앉아서 모닥불이 꺼져가면서 이렇게 옹크리고 앉았는데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죠.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펑키타운이에요. 펑키타운. 이 펑키타운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코미디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만한. 한 곡을 펑키타운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한 1절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키타운 큐. 가라니까 뭘 보아 장난같이 외보니 이렇게 시작돼요. 가라니까 뭘 보아 장난같이 외보니. 처음 집이 모든 집이 불만 있어? 변하지? 진짜 비슷하네. 왜 이래? 척컷발, 척컷발이, 척컷발이. 척컷발이, 척컷발이. 척컷발이, 척컷발이. 진짜 늦게 들려요. 척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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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컷발 무의미. 카레 먹어봐. 카레 먹어봐. 카레 먹어봐. 카레 먹어봐. 계속해서 온 주택에도 번개탄, 이게 나옵니다. 온 주택에도 번개탄. 번개탄. 온 주택에도 번개탄. 번개탄. 온 주택에도 번개탄. 온 주택에도 번개탄. 온 주택에도 번개탄. 아예, 다 불이 꺼졌나. 도전가 하죠. 정말 이렇게 되겠는데요. 1절. 전화하고 있는 거. 자유관, 그때는 녹음기 가지고 리바인드 했다가. 제가 테임누만 하죠. 이걸 해야 돼요. 테임누만 하죠. 테임누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만 듣기는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제가 홈키타운을 저희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못하겠지만 너무 아쉬워서 하나만 더 들으면 안 될까요? 후렴구만 좀 해볼게요 이게 제 기억을 제가 대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쉬밥이라고 아시죠? 쉬밥 네 쉬밥 압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뭐라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쉬밥 첫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가사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이제 프리토킹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왜 쉬운 말로 하지 어려운 말로 훌륭하시다 왜 쉬운 말로 하지 어려운 말로 하느냐고 들어보고 어떻게 들리는지 왜 쉬운 말로 하지 어려운 말로 하냐고 왜 쉬운 말로 하지 어려운 말로 하냐고 왜 쉬운 말로지 어려운 말로 하냐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지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맞춰주시고요 쉬운 말로는 놔두고 이건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왜 신나는 날은 작고 어디 왜 신나는 날은 작고 어디 왜 신나는 날은 작고 어디 자, 이렇게 만든 거야, 일단. 아, 이거요? 어,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이제 시밥 가지고 한번 그냥 쭉 틀어보세요, 시밥을. 제가 이제 여러 밥이 나와요. 제가 기억상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어. 쉰밥, 쉰밥. 쉰밥, 김밥, 그 위에 밥. 쉰밥, 김밥, 그 위에 밥. 비빔밥, 아, 아이 밥, 유밥, 비빔밥.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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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말이라고 하셨나 보다. 말고 이제는 안 됐고. 말고 이제는 안 됐고. 쉰밥, 김밥, 그 위에 밥. 비빔밥, 비빔밥, 누름밥. 아, 알바, 비빔밥. 김밥, 김밥을 넣지 마. 넣지 마.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갑자기 제가 이거를 이제 기억해서 하려니까 좀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다 맞아떨어지게 돼있어요, 제가.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게 몇 십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네, 기억해서 하고. 제가 전에는 이 쉰밥 이 부분 후렴구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전곡을 또 해석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겠습니다. בג격 nggak sexual author Cons껏